아 트레이서 근데 진짜 힘들어요 에 트레이서 이제 그 뭐지 Q가 이제 궁이지 쉐프트키 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제 그 스킬을 쓰는게 순간이동 3회 충전 3회 충전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 2 2 2 스택 한번 쓰니깐 1 스택 1스택씩 끼죠 1 2 3 이런식으로 그 다음 이 키가 3초 뒤로 돌아가는 거야 3초 뒤로 앞으로 갔잖아 1 2 3 물론 3초도 체력도 이제 회복 체력 풀로 회복 되진 않을 거야 아마 3초 전에 그때 그 피로 갈 거야 풀로 회복인지 모르겠고 궁호 이제 범위형 기술 범위형 무슨 폭탄 같은 거 펄스 본보라고 그니까 이제 그 상대방 진영을 이제 괴로 이제 그 혼란 시키는 혼란 시키는 총알이 너무 난사고 대리미지 총알 자체 데미지가 쭉 적어가지고 근접해서 싸우면 안돼요 예 안죽더라 잘 안죽더라 잘 안죽더라 그냥 혼자 그 혼자 이제 그 혼란 시키는 괴릭으로 이 순간이동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죠 피 바로 이제 150으로 찼죠 터렛 터렛이 진짜 개꿀인 것 같다 아무리 그 공중으로는 안되더라 공중 점프는 안되고 아마 좀 상급자 용 캐릭일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공중으로는 안되는 거 같아 오오오 오 잠폈타 저격수 저격수 있죠 한조가 이제 뚫어진 함 여기 위에 적격이 쳐? 이렇게 이렇게 계속 콜란? 이렇게 계속 콜란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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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프했다 자살프했다 예 순간이도 이렇게 잘못하면 예 이렇게 자살 예 순간이도 잘해야해요 이거 일부러 자살하려고 했던거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어차피 이 지역 방어로 빠르게 와야 하니까 되돌아가는 것 보다는 빨리 죽어가지고 본질에서 부활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파티 왜냐면 이 게임은 혼자 캐리 못하거든요 파티원들하고 같이 다녀야해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합류해 주려고 파티원들하고 특정한지 파티원들하고 있는지 오우 씨 아직 맵을 몰라가지고 또 자살할 뻔했네요 전쟁 플레이 오브 더 게이 발음 잘 들어야 해요 플레이 오브 더 게이 근데 데미지는 진짜 약한 것 같아요 또 총알이 금방 난사되고 이래가지고 총알 연사 속도가 빠른 대신 그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 같고 느낌이 쉬운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엉덩이 예뻐서 하는거야 고릴라는 탱커 탱커 쉴더 쉴드 쉴더라고 해야 하나 아이디 당첨 응 일단 방어 할 때는 별로일 것 같아요 트레이서 제 생각에 공격할 때 그 진영 이제 그 뭐 포 뭐지 터렉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을 깔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그 뭐지 파고 들어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휘저을 때 휘저가지고 다른 이제 딜러나 탱커들이 다른 파티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음 고수가 먼저 손을 많이 탈거에요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맵 처음이에요 이맵 뭔지 모르겠다 플라스틱폼 수류탄 범위는 사거리는 짧은 것 같고 딜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쉬프트 안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도 나가더라구 순간이동 순간이동 마우스 오른쪽으로도 들어가 저기 있죠 어택커드? 근데 쟤는 어떻게 올라갔대 저기 이게 러시아인가 보네 러시아 말은 아니었나 방금 러시아 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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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더 아예 총알 진짜 빨리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뭐야 이거 몸인줄 알았네 쟤 뭐야 더럽게 아프네 저거 뭐 팅팅달라 저거 뭐야 아이씨 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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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착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해요 레이스 오프 그냥 뭐죠 그냥 묵 쓰고 있는데 어우 시 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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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ông ơn 으 아 이거 스킬 안나가네 터렛 걸리니까 그 뭐지? 밑에 그거 걸리니까 안되네 어 뭐야 스타렛 아 쿵이 아니 차가운 c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씨, 물약 없어? 씨, 물약 있는지 모르니까. 먹자마자 죽여, 씨. 오, 뭐야? 아, 힐러 있네. 어? Q 박았는데 왜 안 터져? 아, 피가 커가지고 잘 안 죽었구나.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 디방? 아 알았어 잠깐만요 이게 대시로 해가지고 궁을 박아야 해 아이고 자살했네 아닌가? 궁 먹이러 갔었는데 내가 자살했네 그냥 자살도 되네 내 궁이 내가 데미지 들어오네 아 그건 몰랐네 대시해가지고 궁 먹이려고 너무 느려서 그런지 사람들 다 피하더라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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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게임 오브 더 게이. 플레이어 오브 더 게이. 와 오케이션이. 궁의 계정. 맞아. 수도사 같다. 트레이서가 수도사 같아. 디아블로스. 궁을 넣는게 이제 대시 쓰고. 대시 쓰고 궁 쓰고. 이로 바로 돌아가기. 일로 돌아가기. 고려하기. 그리고 침대는 따라가기. 중간에 부터가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. 침대는 이 때까지 다 똑같이. 봐봐. 뒤로 돌아가서 끊어먹는 뒤로 돌아가기 그렇게 쉬운게 아니 맞다 이걸 안 봤네 이건 별로다 중국이냐 어두워서 안보이죠 시인 눌러가지고 이모트 이렇게 약간 도발 아마 이런것도 나중에 아 용국이네요 나 호자마자 죽는다 이렇게 히힛 다이아벌 이거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? 이런 아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오 씨 저격이었구나 아 씨 안에 있었네 생각보다 근데 완성도 상당히 높아 지금 출시해도 돼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벌써 출시했을걸요? 영먹든 말든 그거 뭐지 벌써 캐시테 팔았을걸 걸로 그래 아 아 아 아 . . 히히히 히히 히 히히힛 털이 고칠까봐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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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고칠까봐 히히힛 털이 고칠까봐 아 안 죽었나보네 폭탄 심었는데 제대로 야 이거 한번 끝에 갇히니까 못 깬다 어 뭐야 뭐야 어 왜 떨어져 있대 뭐지? 아 여기 있었어 어 튕겼다 일본캐 아니래요 아직 서버가 많이 불안해가지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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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